다니엘 씨는 주말에 집에서 보통 뭐 해요? 집에 작은 텔레비전이 있어요. 보통 영화를 많이 봐요. 영화 좋아해요? 네. 그런데 짧은 영화 좋아해요. 긴 영화는 안 좋아해요. 저는 길이는 괜찮아요. 그런데 슬픈 영화는 안 좋아해요. 다니엘 씨는 보통 어떤 영화 봐요? 저는 미국 영화를 많이 봐요. 한국 영화도 좋아해요. 저도 괜찮은 영화 몇 개 알아요. 아마 다니엘 씨도 좋아할 거예요.